잠시 후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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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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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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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400미터 앞 시속 50km 과속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 400m 앞구리 물기 단속 구간입니다.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주정차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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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정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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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